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꾸자 서귀포 살리자 서귀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는 본선 진취자를 가리기 위한 공천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예비후보자의 면모를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출마함이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이경용 예비후보님 도의원 재선 출신입니다. 이번은 도의원보다는 훨씬 범위가 큰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셨는데요. 왜 출마하게 됐는지 우리 유권자 서귀포 유권자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용히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서귀포가 아시다시피 민주당 집권을 24년간 했는데 정말로 후퇴하고 세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제2공항은 2025년 당초 목표였는데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체육, 문화, 경제, 사회, 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무너져내리는 서귀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가만히 보고 앉아서 젊은 청년이 이것을 무관심 속에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이런 무책임을 저는 책임 있고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경영위가 나서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번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엊그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3연속 패배 지역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개인의 입장과 우리 이경규 후보님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후보가 정말 차이가 나거나 기존에 있는 후보가 계속적으로 3연패를 하거나 또 유능한 정치인이 없을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두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경선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후보, 이기는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심사 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룰에 대해서는 저는 일로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서귀포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패배를 안고 감안하고 나선다고 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략공천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처음에 환경, 도시, 도로, 교통 다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농수, 축산, 경제 다 다뤄봤고 세 번째는 문화건강체육 위원장을 하면서 제주도 문화건강체육에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다뤄왔고 또 법무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밑바닥에서 상위 권력자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문턱 없는 밑바닥의 마음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서귀포에서 자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귀포에 대한 진심과 사랑. 그것은 아마 서귀포의 자존심 이경룡을 따를지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경룡을 믿고 따라주는 그거 그리고 저의 진심을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일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우리 정책 공약 이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만 우리 유권자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서귀포 씨의 현안 아니 대한민국의 현안이죠.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조속기 추진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5년 당초 개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이 무책임한 정치를 청산을 해야 되고요. 조속기 고시도 발표해야 되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아울러 여기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교통, 도로, 상하수도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항이 동쪽에 치우치다 보면 모술포, 한림, 한경 이쪽 서부지역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거리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대정영호교육도시, 성산의 제2공항, 제주의 공항 삼각형의 구도에서 균형발전과 아울러서 제2공항이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전략적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제가 나서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서귀포의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아갈 일자리,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령화 대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의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원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정말 우리 도민, 서귀포 시민들의 생명권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정말 눈물 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민간에서 하면 영리 차원에서 안 되니까 공공에서 이걸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주대학교, 병원, 불은 유치한다 그러니까 되겠냐 하지만 생각의 문제, 아이디어의 문제이지 공공시설에서 지방자치원들이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도시 근처의 서부지역, 그리고 제주, 서귀포의 동부지역에 이걸 해주면 많은 국민의 건강권, 도민의 건강권, 서귀포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종합형 스프링 캠프를 유치했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뭐냐면 미국의 애리조나라든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고 일본의 미화자키형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세계적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구단을 유출해서 스프링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체육시설은 동계 스포츠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중고등학생 정도에서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운동장을 쓴다든가 중학교 운동장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되면 중국에서는 프로야구구단을 약 20개 구단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프로야구구단,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구단, 일본에 있는 프로야구구단이 우리 더 기후 여건이 좋은 제주도 서귀포를 찾아와서 여기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영국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또 유명한 야구선수를 보기 위해서 서귀포에 와서 스포츠 관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의 효과는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을 뛰어넘는 아주 막대한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주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국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이것만은 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제주제해공항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주제해공항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책 산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주의 전략 산업입니다. 전략 교통로입니다. 전략 교통로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 서울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남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일본으로 갈 수 있잖아요. 동남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핵심 공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그 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지역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야 돼요. 도시지역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도로, 교통, 상하수도, 시설, 복지, 의료, 시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만들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제출산, 청년들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 관광객들한테도 정말 우리 제주 지금 현재 공항을 가보시면 이게 정말 공항 이용료를 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관광객인가 하는 의심이 정말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에도 정말 편안하고 편리한 행복한 공항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폭설이라든가 바람 역량 때문에 서울에 오가는 그런 게 상당히 힘든데 이것도 상당히 완화하고 조정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아주 가장 먼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특별법, 일조원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제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더 말씀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많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유권자 서귀포 시민에게 인사만 전해주십시오. 네 서귀포는 24년간 정말 특정 정당에 사로잡혀 정말 후퇴에 정말 위기에 서귀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든 학벌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맥, 지연, 학연 다 떠나서 이제는 서귀포에서 정말 제대로 책임지고 일할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무책기만 정치를 청산하고 우리 제2공항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저 이경용을 정말 선택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저 이경용 반드시 꼭 합니다. 저의 진심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대한 사랑, 저의 이경용을 믿고 저를 꼭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